안녕하세요.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릴 한국에너지공단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심재욱입니다. 관리업체 실무교육은 과거 지역별로 개최되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실무교육 자료는 인쇄 후 2020년 11월 셋째 주경 우편을 통해 업체로 발송해드렸으며 목표관리제 지원시스템의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교육은 총 11개의 교과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를 통해 각 교과과정별 세부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님들은 본교육과정을 확인 후 필요한 동영상만 시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각 동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 세부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위치한 교과과정의 경우 올해 목표관리제도로 처음 지정된 신규관리업체는 꼭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며 오른쪽에 위치한 교과과정은 목표관리제도 2년차 이상부터 진행되는 업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인 목표관리제 개요는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목표 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보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절차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교육입니다. 목표관리제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은 관리업체에서 주요 사용할 시스템인 NGMS 시스템 및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용도 안내와 세부 업무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방법은 명세서 작성 이전에 구축하는 인벤토리에 대한 설명 및 구축필요성, 고려 대상, 구축범위, 명세서 보고 대상,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명세서 작성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내년 NGMS 사이트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 즉 T3 개발 방법은 명세서 내 사업장 고유 배출 개수의 정의 및 개발 대상과 준비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행 계획서 작성 방법은 2년차 이상의 관리업체부터 NGMS를 통해 작성하며, 목표 설정 이후 목표 이행 계획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로, 해당 문서의 작성 방법 및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행 현황 점검 조사표는 3년차 이상의 관리업체가 목표 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목표를 이행하는 중 목표 이행 현황을 작성하는 조사표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행 실적 평가 방법은 4년차 이상의 관리업체가 목표 이행 이후 평가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며, 목표 허용량 또는 이행 실적 재조정 방법과 목표 불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행 실적 보고서는 4년차 이상의 관리업체가 작성하며, 목표 이행 이후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해당 문서의 작성 방법 및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통합 조사표는 4년차 이상의 관리업체가 목표 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기 이전 배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세세 등 추가적인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통합 조사표에 대한 작성 교육입니다. 관리업체 지원 제도는 관리업체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유공자 포상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며, 기존 관리업체의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차 이상의 관리업체와 연관 있는 목표 설정 방법 및 예상량 조사표 작성 방법은, 올해 6월에 동영상 교육자료로 대체하였던 목표 설정 설명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목표 관리제 지원 시스템 자율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당 동영상 교육 자료를 시청하시면서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 관리제 지원 시스템 내 Q&A 게시판을 구축하여 시간 제약 없이 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A 게시판은 목표 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 후 최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한 최신 문의 글에 대해서만 외부 목록으로 노출됩니다. 작성된 문의 글은 제목을 클릭하여 Q&A 게시판 목록으로 이동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된 문의 글은 담당자가 업무일 3일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며, 해당 관리업체의 문의 글 외에도 타 관리업체가 공개 글로 작성한 문의 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A 게시판 목록에서는 처리 상태를 통해 문의 글에 대한 답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글 작성 시에는 문의 업무를 선택하고, 그 외 입력 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기재 부탁드립니다. 작성된 문의 글은 답변 등록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답변 등록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오니, 문의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개 여부를 알맞게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Q&A 게시판 외에도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으로 유선 연락하시면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화면의 업무 구분을 참고하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청해 주신 담당자님들께서는 보고 계신 안내 동영상 댓글 중 URL을 통해 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업체 담당자님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송구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 교육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 강병윤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 교육 중 첫 번째 교과과정인 목표관리제 개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교육은 제도와 주요 업무별 간단한 절차 및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업무별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1에서는 제도의 개요와 지정 및 명세서의 절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이행 실적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챕터 1 제도 개요로 목표관리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 업종, 업체별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라는 온실가스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보다 먼저 시행된 목표관리 제도는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등 신규 온실가스 관리 정책 시행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목표관리 제도는 2009년 국무회의의 감축 목표에 따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다 배출, 다 소비하는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에게 연도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 평가합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 체계로는 전반적인 제도를 총괄하는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폐기물, 산업발전, 교통건물, 농축산, 해양 등 각 부문별로 관장기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업체는 목표관리제 관련 업무 대부분을 관장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발전부문의 관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은 크게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목표 이행과 이행평가의 4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2020년 지정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기관은 2020년 6월까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다음해인 2021년 3월 말일까지 최초 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목표 설정이 진행됩니다.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12월 말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2022년에 부여받은 목표를 앞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1년간의 목표를 이행 이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명세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를 통해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를 2023년에 진행하게 되며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미달성 업체에게는 개선 명령이 통보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별 일정은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되나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정이 한 달씩 순연되었으나 12월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부터는 지침상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표관리제의 4단계 운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이행 절차가 지정부터 평가가 완료된 이후 새로이 지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목표관리제도는 매해마다 관리업체의 지정이 진행되며 지정된 해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목표 설정 및 그 다음의 목표를 이행하며 마지막 4년차에 이행한 목표에 대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년의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면 21년 목표 설정 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지정이 이루어지며 22년에는 전년도에 설정한 목표에 대한 이행을 진행함과 동시에 차년도에 대한 목표 설정과 22년 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3년에는 전년도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당해년도 목표에 대한 이행, 차년도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지정 절차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24년에 대한 평가가 목표 미달성이라면 미달성한 목표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이후 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 이행 실적 제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선 명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이행 실적 평가 방법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각 지정부터 평가까지 하나로 묶여 있듯 목표관리 제도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부터 평가까지 총 4개년의 운영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및 2021년에 지정된 업체가 2022년 및 2023년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의 두 번째 가로줄에 해당하는 2024년 평가까지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부터는 각 주요 업무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업체 지정입니다. 관리업체의 지정에는 총 3가지 자료가 활용되며 첫 번째는 명세서, 두 번째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 자료, 마지막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앞서 설명드린 3가지 문서를 확인하여 관리업체를 선별하며 총괄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를 관보에 게재합니다. 이후 관리업체는 지정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관장기관 및 총괄기관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기관 외에도 업체명이나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관리업체로 지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기준은 1개년이 아닌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중 하나라도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되지 않습니다. 2011년까지는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2만 5천톤, 2만 5천톤 이상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500테라줄, 100테라줄 이상이었지만 2014년부터는 관리업체 지정 기준이 강화되어 업체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에 200테라줄 이상 사업장 기준 1만 5천톤에 80테라줄 이상이면 지정이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만일 법인이 새로 신설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A업체 내 모든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A업체가 온실가스와 에너지 모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두 부합한다면 A업체는 관리업체로 지정되게 됩니다.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A업체의 각 사업장이 사업장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지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 1번 사업장 같이 온실가스, 에너지 모두 지정 기준을 만족해야 지정이 되며 2번 사업장은 온실가스가 1만 5천 톤을 넘지 않아 온실가스 미달 3번 사업장은 에너지가 80테라줄을 넘지 않아 에너지 미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A업체는 17년부터 19년 3개년 온실가스와 에너지 평균이 각각 1만 641톤, 216테라줄로 온실가스가 미달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관리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이 신설되어 3개년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최초 가동한 연도를 포함한 연평균 자료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B업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며 공장이 19년에 신설되어 17년, 18년 데이터가 없으므로 19년 데이터로만 산정했을 때 온실가스와 에너지 모두 지정 기준에 해당함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관리업체 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챕터 3에서는 명세서 관련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과 산정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관리업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검증기관의 검증을 마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제출된 명세서는 관장기관 확인을 통해 관리업체의 시정 및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대다수 업체는 관장기관의 검토에 의해 명세서 수정이 완료되나 일부 업체는 총괄기관 확인 과정에서 추가 시정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시정 요청 및 명세서 재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일 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정부에서 명세서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세서는 제출 후에도 관장기관 및 총괄기관에 의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침 제 39조 2항에 따라 관리업체 자체적으로 명세서를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수정된 명세서를 제출 전에 반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각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하여 배출량 현황, 감축을 위한 내부 역량 검토를 위해 필요하며 이렇게 작성된 명세서는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명세서 관련 사항은 지침 제 39조 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에 따른 명세서 작성 절차는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조직 경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 지침에서 제시하는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따라 조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확인합니다. 3단계는 활동 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활동 자료가 활동 자료의 수집 방법 및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활동 자료의 양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유형은 구매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직접 개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모니터링 유형 관련해서는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 교과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사업장 내 온실가스 담당자 등을 결정하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 자료를 감시하고 산정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결정합니다. 5단계, 배출 활동별 시설 규모별 산정 등급 최소 적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 활동별로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결정합니다. 6단계,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 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산정 절차는 이번 교육 과정 중 인벤토리 개념 및 구축 방법 교재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 및 해당 교육의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명세서에 보고하여야 하는 온실가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 제도에서는 매년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해 배출량 산정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흔히 6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농업활동 및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메탄,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온실가스가 모두 온실 효과가 다르기에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했을 때 지구에 미치는 온실 효과의 영향을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국내 목표관리 제도에서는 GWP라는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지구온난화 지수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에 비교하여 나타낸 값으로 각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환산한 인자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기여 정도를 1로 기준삼아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기여 정도를 비교해 보니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1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310배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를 야기하기에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온실가스에 대해 이산화탄소의 효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명세서 작성 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작성하여야 하는지 명세서 보고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활동은 그 유형과 운영 주체에 따라 스컵 1, 2, 3로 구분되며 명세서에는 스컵 1, 2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스컵 1은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발생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입니다. 대상은 보일러, 터빈 등에 사용되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고정 배출, 이동수단 등으로 인한 이동 배출, 공정 중 물리화학 반응으로 인한 공정 배출, 소화기 등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탈루 배출, 폐기물 배출이 있습니다. 스컵 2는 기업이 타 사업장에서 구입하거나 소비한 전기와 스팀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입니다. 스컵 3는 기업 활동의 결과물이긴 하나 기업이 소유,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배출로 임대 자산, 프랜차이즈, 구입한 물질의 추출과 생산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보고 대상 배출 활동입니다. 명세서에서는 직접 배출에 대한 39개 배출 활동과 간접 배출 2개 분야를 누락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연료 등의 구매 점표, 계측값, 공정의 설계 재료 등이 필요합니다. 각 배출 활동별 설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명세서 양식은 지침 내 별지 제 15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가장 큰 범위인 관리업체 총괄 정보로 시작하여 사업장, 배출시설, 배출 활동 등 점차 세부 항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작성 및 배출량 산정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실무 교육 동영상 자료 중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작성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목표관리제 개요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이행 실적 보고 절차에 대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목표관리제 개요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 강병윤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2에서는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이행 실적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도의 개요와 지정 및 명세서의 절차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목표관리제 개요 파트 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챕터 4에서는 목표 설정 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에서는 간략한 절차 및 개요를 안내드리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자료실 중 목표 설정 설명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은 이듬해 관리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한도를 정부와 관리업체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 예상량 조사표 작성 및 현장 조사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업체와 정부 간 다음 연도 목표 협의 이후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통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목표 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일정이 순연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지침 내 목표 설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6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매년 6월경 목표 설정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예상량 조사표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국제 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 또한 예상량 조사표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업체의 기술 수준, 감축 잠재량 및 경제적 비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및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업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6월에서 8월경 예상량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업체 간 협의 과정을 통해 관리업체별 예상량을 확정 후 업종별 감축률을 반영한 허용량을 통보합니다. 목표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는 먼저 예상량 조사를 실시하기 전 목표 설정 추진 방향과 방법론을 결정한 뒤 목표 설정 설명회를 통해 관리업체의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이후 명세서 분석과 예상량 조사를 통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에너지 예상량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검토한 값을 바탕으로 정부 협상단과 관리업체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찬연도 예상량을 결정하게 되며 목표 협의가 완료된 이후 9월 말까지 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한 목표 허용량을 관리업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지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는 목표 설정 방식으로 과거 실적 기반 방식과 벤치마크 기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벤치마크 방식은 도입 기반 미약보로 인하여 현재의 과거 실적 기반 방식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 방식은 명세서에 기 보고하고 있었던 기존 시설의 과거 평균 배출량에 목표 이행 연도의 예상 성장률을 적용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신증서 시설 예상량을 더하여 관리업체의 예상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이후 예상 배출량에 정부에서 확정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관리업체의 배출 허용량을 확정합니다. 에너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 허용량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챕터 5 이행계획 업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는 정부로부터 목표를 통보받은 해에 해당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는 정부로부터 목표를 통보받은 이후 당의 연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장기관은 목표 통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검토 및 수정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총괄기관에서의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필요시 목표 통보 다음 연도 4월경 관리업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평가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다면 관리업체의 추가 시정 요청을 진행하며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다시 센터로 제출합니다. 이행계획서는 부여받은 목표에 대한 내부계획과 데이터 관리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역량 파악과 향후 시설 투자 등의 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행계획서는 관리업체의 이행계획 점검 및 정책적 대안 제시에 활용되며 이행계획서와 관련 사항은 지침 제40조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서의 마지막으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계획서는 명세서와 유사하게 관리업체 총괄 정보로 시작하여 사업장, 배출시설, 활동자료 등 점차 세부 항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데이터 관리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에 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6 주요 업무별 개요 중 마지막인 이행시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는 목표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시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평가 결과 개선 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업체는 목표 이행 이후 3월 말일까지 명세서 및 이행시적 보고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행시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장기관에서는 이행시적을 평가 후 통보하게 되며 만일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업체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게 아니라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이행시적 보고서는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개선 이행 결과를 미보고하거나 개선 불이행, 개선 이행 결과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행시적 보고서는 이행계획 대비 실제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PDCA, Plan, Do, Check, Action 측면에서 결과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업체가 정보로부터 부여받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침 제42조 이행시적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시적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시적 보고서는 명세서나 이행계획서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으나 이행계획서와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행시적 보고서의 세부 구성은 이행시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마지막 챕터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근거 조문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상단에 위치한 3개 위반 행위는 이행시적 보고서 및 명세서에 관련된 사항으로 1개월 이내의 제출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00만원 1개월에서 3개월은 500만원 3개월 초과는 7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두 개의 위반 행위는 개선명령 불이행 및 명세서 시정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횟수로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명령의 이행 결과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과태료 1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목표관리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강병윤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 교육 중 목표관리제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NGMS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챕터 2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3부터는 각 시스템의 업무 매뉴얼부터 통합조사 및 이행실적평가 등 주요 업무별로 캡처 화면을 통해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업체 담당자님들이 목표관리 제도를 이행하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시스템인 NGMS 즉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시스템은 관리업체 담당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NGMS는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등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문서를 작성 및 수정 제출하는 시스템이며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에 반해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은 산업발전부문 관장기관에서 업체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시스템이자 관장기관과 관리업체의 소통 창구입니다. NGMS를 통해 제출한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한 관장기관의 검토 의견을 안내드리는 시스템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또한 지정의의 신청, 목표 설정을 위한 예상량 조사표 작성 및 서면협의 진행 등 목표관리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등 행정문서의 작성은 NGMS에서 이루어지며 그 외 모든 사항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며 먼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문제없이 접속 가능하나 간혹 접속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URL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검색한 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은 관리업체 담당자님이 자주 접속하시는 사이트이므로 최초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 접속 후 즐겨찾는 사이트로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관리업체 사용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고 관리업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지 않는 업체는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해당되는 관리업체를 선택하고 속하신 법인의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합니다. 법인 공인인증서는 회원 가입 시 최초 1회만 인증하면 되며 이후 재인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용약관 및 정보 제공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가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만일 목표관리제 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추가 회원 가입을 통해 여러 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홈 화면이 생성됩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최상단의 Q&A 게시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목표관리제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좌측 아래 공지사항에는 목표관리제의 시기별로 업무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며 관련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우측은 자료실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관련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사항에는 공단에서 관리업체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등록되며 5번 사업체 요청사항은 관리업체에서 공단의 요청 또는 제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6번에서 목표관리제도 주요 일정은 각 시기별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7번 업무별 진행 현황에서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업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크게 6가지 업무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 기능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업무별 시스템 화면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가장 먼저 업무 화면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한 뒤 홈 화면에서 요청사항 내용을 클릭하거나 업무별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으로 보이는 업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1번 탭은 목표관리 지원 단위 업무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면 각 기능에 맞는 기능인 2번 탭을 좌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번 탭은 2번 탭을 자동 숨김 할 수 있는 자동 숨김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탭은 2번 탭에 대한 세부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구성 중 첫 번째인 관리업체 지정 관리입니다. 본 항목에서는 업체에서 지정 이전 제출하였던 활동도 조사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에 이의가 있거나 상호명 또는 업종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이의도는 변경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지정 업무를 진행하려면 먼저 1번 탭에서 관리업체 지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이의 신청서 작성 목록이 활성화되는 2번 탭을 클릭하면 화면 가운데 이의 신청서 작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측에 3번 탭을 클릭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안내 사항 및 제출 공문 양식이 있으므로 이의 신청서 등록 시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탭을 통해 이의 신청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자로 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른 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 첨부 시 크기는 10MB 이하로 첨부하시고 파일 제목에 특수 문자를 기재하면 첨부되지 않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관리입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된 다음에 3월 31일까지 NGMS 즉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번의 URL을 통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명세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의 작성은 NGMS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방법 및 작성 방법은 명세서 작성 방법 교육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GMS를 통해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이후 명세서의 검토에 대한 의견은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명세서 관리 탭 클릭 후 관장기간 검토 결과를 클릭합니다. 이후 하단의 2번 탭인 이행연도를 클릭하면 3번 창이 활성화되며 배출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과 연관없는 항목 관장기간의 검토 의견과 관장기간의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하단에 의견서 등록란이 있어 업체 담당자님의 명세서 수정 관련 계획 및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4 파트에서는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한 예상량 조사 및 목표 협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위해 관리업체는 예상량 조사표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1번 탭에서 관리업체 예상량 조사를 클릭 후 예상량 조사표 작성 목록을 왼편 2번 탭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 3번 탭 작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활성화됩니다. 모든 예상량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4번 관리업체 예상량 조사표 제출을 눌러 제출합니다. 예상량 조사표의 작성 방법은 2번 관리업체의 실무 교육을 통해 진행되지 않으나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자료실에 업로드된 목표 설정 설명의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량 조사표가 제출되면 공단에서 검토한 이후 검토 결과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게 됩니다. 1번 탭 공단 검토 결과서를 클릭하여 부적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 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리업체는 각 부적합 사항에 대한 공단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여 현장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재제출된 예상량의 인정 여부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통보해 드리니 결과에 대해 확인 후 목표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1번 탭에 목표협의 안내 아래 1차 서면 협의를 클릭하시고 관리업체 코드를 누르면 목표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결 시 타격값이 관리업체 예상량이며 미타결 시 예상량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상량 재제출 이후 2차 서면협의 절차가 진행되며 2차 서면협의도 미타결 시 대면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협의 또는 대면협의를 통해 목표협의가 완료되면 9월 30일까지 예상량과 감축률이 적용된 허용량이 관리업체에 통보되며 이 중 허용량이 차년도에 관리업체에서 이행해야 하는 목표량입니다. 통보값 확인은 1번 탭 목표협의 결과 통보 안내 클릭 후 2번 관리업체 코드를 누르면 통보서 창이 생성되며 시설별 예상량 및 허용량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3번 탭을 통해 목표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수정이며 명세서와 동일하게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NGMS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서는 관장기관의 검토 결과와 확인이 가능하며 수정 필요사항이 있을 시 NGMS를 통해 수정 및 제재출합니다. 먼저 상단 1번 탭인 이행현황 점검을 클릭하고 관장기관 검토 결과로 이동합니다. 이후 관리업체 코드를 클릭하면 이행계획서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 등록 및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4번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이행연도에는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관장기관이 발송한 이행현황 조사표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해 1번 탭 이행현황 점검을 클릭 후 좌측 2번 탭 이행현황 점검 조사를 클릭합니다. 조사 연도 하단을 보시면 3번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공문 첨부 후 4번 관리업체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행현황 점검 조사표는 제출 이후 별도 검토 의견이 등록되지 않지만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서 현장조사 일자를 확인하여 이행현황 파악을 위한 관장기관의 현장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기간 확인을 위해 1번 이행현황 점검 탭을 클릭하고 2번 탭인 이행현황 현장조사를 클릭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고 3번 현장조사 기간을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준비합니다. 목표를 이행한 업체는 이행연도 다음에 3월 31일까지 NGMS 시스템을 통해 명세서와 이행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보고서는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의 별도 항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수정 필요 시 공단에서 별도 연락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합조사 및 이행실적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명세서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통합조사표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1번 이행평가 관리를 클릭하고 2번 통합조사표 조사를 클릭합니다. 이후 목표년도 설정 후 통합조사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표 작성 및 제출합니다. 통합조사표 작성 관련해서는 통합조사표 작성 방법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통합조사표는 관장기관의 검토를 통해 실적 조정이 완료된 최종 배출 허용량, 배출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번 탭인 최종 통보 결과에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평가 통보서 및 개선명령서를 다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명령서는 온질가스 및 에너지 미달성 업체만 해당됩니다. 이행 절차별 대응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며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사항을 참고1과 참고2로 정리했습니다. 참고1에서는 목표관리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작성했습니다. 참고2에서는 목표관리 제도 운영 관련 참고 문서에 대해서도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표관리제 이행 절차별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